하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쏙쏙 패치를 이렇게 붙이고 잘건데요 저도 피곤할 때마다 이렇게 쏙쏙 패치를 붙이고 잘갑니다 피곤을 떼고 발바닥에 이렇게 잘 밀착을 시켜줘야돼요 이렇게 꽉꽉 돌면서 꽉꽉 오브 페인고북 꽉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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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꽉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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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은이도 이렇게 피곤한 날 쏙쏙 패치를 붙이고 상쾌한 아침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안뇽 아 이거는 떼보겠습니다 헤헤 와 따단 쟤 도팔 물에 이렇게 나왔어요